안녕하세요. 퀄컴 영어회화 스터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DQ 영상으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.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, 영어 자막 보면서 듣기 2회, 두 번째, 영어 자막 듣고 말하기 3회, 세 번째, 한용 자막 듣고 말하기 2회, 네 번째, 들리는지 확인하기 2회,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확실하고 말하기 2회, 그건 정말 좋은 시간을 가져버리고 있는old예정과 비슷한 마음과есть입니다. 바로 말하기 1회, 네,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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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